데뷔 21년차 봤습니다. 첫 제자가 트로트 황제 임명무대입니다. 노래는 제가 다 더 잘하죠. 느낌이 가벼워요. 집에서도 전화를 해요. 각 방에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한 달 정도. 한 달? 같이 사는데 한 달이요? 쉐어하우스예요 그냥. 오늘 저는 사과 한 마디는 듣고 가고 싶다. 행복적인 사랑을 받아본 기억은... 그래서 사랑을 안 믿어요. 영지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구나.